저는 이필레 마포구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마포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포구의회 의장 이필레입니다. 오늘 제24회 마포구민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마포나루 새우저축제 행사 준비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훌륭한 공적과 모법적인 생활로 구민의 기관이 되어 영예의 구민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최근 우리 마포는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포가 있기까지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현실적으로 마포의 발전을 위해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현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희망의 앱불을 높이 들고 마포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희망찬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